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4년 4월 학평 A형 1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3자연수래요.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3자연수가요.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1보다 큰 자연수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1에서 10 사이에 자연수라는 거는 딱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느낌은 안 드세요?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느낌이죠. 자연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별표 쳐놓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런 관계식 두 개가 나왔어요. 그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하래. 그럼 천천히 천천히 왼쪽과 한번 오른쪽과 한번 해석을 하면서 정답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식들을요. 로그 A의 B 분의 로그 C의 B 얘가 얼마래요? 얘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2분의 1인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여기에 있는 진수가 B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진수가 뭐야? B잖아. 뭔가 장난질을 하면 이 B가 없어지고 뭔가 좀 깔끔한 형태로 나올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밑별한 공식의 활용, 응용 버전을 쓸 겁니다. 일단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밑을 통일시키는 거라고. 근데 밑이 다른데 진수가 같으니까 밑별한 공식의 응용 버전을 쓰는 거야. 어떻게?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지. 밑과 진수의 모래에서 역수를 취해서 바꿔주니까 로그 A의 B가 B의 A 분의 1 분의 로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됐어요? 로그. 좀 작게 쓸게요. 로그 B의 C 분의 1로 바뀌겠지. 그러면 범분수 계산을 때려주니까 얘는요. 로그 B의 C 분의 로그 B의 A로 바뀔 수 있겠지. 범분수 계산. 이거 안쪽 이거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상태 그대로 한번 볼래? B, B. 밑이 같지? 그럼 얘 뭐한 거야? 밑비라고 장난질 한번 친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얘는 로그 C의 A로 바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의 계산 결과가 얼마인 거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2분의 1인 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얘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C의 2분의 1승은 A라고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양쪽에 못 때려요. 제곱 때리니까 C는요. A의 제곱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힌트로 보면요. 두 번째 힌트는 뭐였냐면 로그 A의 C 분의 로그 B의 C라고 나와 있었거든. 야, 진짜 인간이면 좀 이 정도 눈치는 있자고요. 얘 모양이 아까 한 거랑 어때? 비슷하잖아. C미로 하잖아. 여기 C고요. 여기 C야. 여기를 아까 B, B였어. 그때의 결과만 보라고. 밑이 A였고 진수가 밑 C였죠? A랑 C. 근데 어떻게 됐어? C, A가 됐죠? 얘가 원래 밑자리. 얘가 원래 위에 있는 거에 밑이었잖아. 걔가 뒤바뀌어서 들어왔잖아. 그럼 얘도 그냥 바로 건너뛰야지. 어떻게 해? 로그. 그. 아까 여기 뭐라고? 여기에 있는 A. 밑에 있던 A가 위로 올라왔잖아. A가 될 거고. 그럼 아까 여기에 있던 위에 있는 B, C가요. 밑으로 됐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B가 밑으로 됐잖아. 이 정도 센스. 우리 방금 한 거 그대로 또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얘의 계산 결과가 얼마라고? 얘의 계산 결과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B의 3분의 1승은 A가 되겠죠. 그 양쪽에 몇 제곱? 3제곱 때려주니까 B는 A의 3제곱이다라는 C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시킨 게 A, B, C였는데요. 두 번째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시킨 게 A, B, C였는데 B랑 C를 A로 표현을 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A랑 B가 뭐였어? A의 3제곱이었지. 그 다음에 C가 뭐였어? A의 제곱이었다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아니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힌트 2개만 못 구하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우리가 안 쓴. 내가 맨 처음에 말한 힌트가 있었다고. ABC는요. 1에서 10 사이에 자연수다라는 게 있었다고. 그럼 잘 봐. 기준을 예로 잡아요. A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27이니까 10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에 의해서요. 가능한 게 몇 개 없어질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우.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A가 1이면요. B도 1이 되고요. C도 1이 돼요. 얘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 미세. 여기 슬쩍 봐봐. 여기 미세. 누가 들어가 있어? A가 들어가 있지. 로그의 미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없다고. 1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지금 A가 1은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왜? 미세 조건 때문에. 미세 조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A에다가 얼마를 넣어요? A에다가 2를 넣으시면 되겠죠. A가 2면 B는 A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될 거고요. C는 얼마? A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라고. 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 되는 거겠지. 3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A 세제곱.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3부터는 대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A, 2, B, 8, C, 4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3, C의 계산 결과는 2 플러스, 16 플러스, 12가 돼서 정답을 얼마? 30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거 있지. 이렇게 바꾸는 거. 관계식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까지 한 친구들 많을 수 있는데 못 푼 사람들은 조건을 안 읽어준 거야. 제발 읽어주세요. 조건. 자연수 조건은 진짜 특이한 조건이라고. 자연수 조건. 특히나 1에서 10까지로 제한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수 조건 응용해서 문제 접근하시면요. 풀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정답은 얼마예요? 3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